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6월의 첫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 인하여 감사합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지난 긴 겨울과 봄 동안에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초조했던 것 두려웠던 것 답답했던 것 어려웠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미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미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시고 흔들인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미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라보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오 평안이오 너의 장래에 소망과 평안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즐겁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기에 아버지 깜깜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거라는 주의의 막대기와 지팡이를 의지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우리 성도들을 보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지혈하게 살아왔던 지난 겨울과 이 봄 동안에 이제는 그들이 모든 과정을 마치고 졸업을 합니다 취업을 합니다 진학을 합니다 새로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과 미래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또 달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달려가더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을 것이고 아버지 지치고 힘들 때에도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힘을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어떤 길을 가더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내 발이 평하다 내 발이 평안하다 찬양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특별한 뜻이 계셔서 우리가 살던 고향 땅 친숙하고 평안한 모든 것에서 지구의 정반대인 보순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뛰어난 사람이 너무 많고 비싼 물가와 거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곳이 없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이런 광야 같은 곳 소동과 고문화 같은 곳으로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비록 많이 힘들고 움츠러들었지만 그 모든 과정과정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만나와 매출하기를 바라보는 믿음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시는 약속과 말씀 따라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갑니다. 특별히 새벽일 술 같은 주의 청년들을 이 보스턴 일대에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짧고 짧은 그 청년의 때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들의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에 귀한 것이 많지만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이요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거듭난 것이라고 믿고 그 축복을 바라보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섬기는 교회와 그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창피할 정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이 너무 감사해서 기쁨으로 눈물로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개척교회의 목사님들과 힘든 가운데서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그의 가족들과 섬기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라 생각해서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특수한 사역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며 말로 입술로 온몸으로 삶 전체로 증가하는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 특수한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양새는 다 달리지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곳에서 거듭남의 역사가 구령의 역사가 기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우리의 주변 국가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참으로 빠르게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 후에 주님께서 예정된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의정, 위정자들이 백성들을 하나님처럼 두려워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밤길을 마음 놓고 달려도 아버지 평안하고 안전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가득 찰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와 연인과 부모와 가족들 가까운 곳 먼 곳에 떨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오고하는 소식에서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때 또 우리 주님 만나는 것처럼 그 그리워하는 사람들을 기쁨 가운데 다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다고 하지만 자기 지식과 자기 판단으로 옳다고 하지만 그릇띵기를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발걸음을 잠시 멈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손을 내밀고 있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과 음성을 듣고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축복을 맛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의 이름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